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근교 남양주를 담아봤습니다 6월이면 빨간 양개빛이 피어 북한감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사진 명소인 물의 정원 일출을 담아봤어요 또한 물의 정원 근교에 있는 북한감과에 자리한 그림같이 아름다운 카페 대너리스도 담아봤으니 물의 정원에 가신다면 카페도 함께 가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남양주 물의 정원은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넓은 생태공원이에요 주차장에서 걸어가면 물의 정원 상징인 벤나들이교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면 당변 산책로가 나오는데 6월 중순이면 꽃 양개비가 만발하여 물의 정원은 꽃구경 명소가 되었어요 북한 강변에 조성된 광대안 초화단지 수변 생태공원이에요 6월 10일 방문했는데 아직 개화가 반점도 밖에 안되고 중순이 되어야 번개할 것 같아요 꺼내린 광대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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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